20과 저는 설거지를 할게요. 대화 1 청소할래요? 그래요, 지금 해요. 푸안 씨는 방을 쓸어주세요. 저는 먼지를 닦을게요. 파덤 망크 위스 에꺼 코트스 을케요 위스이베이 파덤 미 파덤 미 파덤 미 코드스인 아피 을케요 위하카르니가니 이겨나가 안나 을케요 크리아파트야 아깝 아깝트에 깃턱크라 아남아가테 이 암 크리아파트야 아깝트에 깃턱크라 아남아가테 이 암 크리아파트야 아깝트에 깃턱크라니 아밥이라아야나 마시키에는 아밥이라아의 프rak하시카라니는 바아웃이타아 깃턱 미터 칼리닝 아피리거 가짜 을케요 위하카르니 아하앙 이인να פुद가리야ас아마드야 아깝트에 사임반데야 아깝트에 깃턱크라니 깃턱크라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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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을 보다 밥을 하다, 짚다 밥을 하다, 짚다 밥을 하다, 짚다 음식을 만들다 음식을 만들다 음식을 만들다 설거지를 하다 설거지를 하다 설거지를 하다 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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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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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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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세제 주방 세제 주방 세제 주방 세제 주방 세제 빨래를 하다 빨래를 하다 빨래를 하다. 채택기를 돌리다. 빨래를 널다. 빨래를 걷다. 빨래를 걷다. 빨래를 걷다. 옷을 다리다. 옷을 다리다. 옷을 다리다. 옷을 캐다. 옷을 캐다. 옷을 캐다. 세탁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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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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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2. 어제 친구하고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투안 씨는 요리를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네. 전 정말 재미있어요. 리안 씨는요? 저는 재미없어요. 하지만 설거지는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요리는 제가 할게요. 설거지는 리안 씨가 하세요. 2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쓸어요. 2. 닦아요. 3. 돌려요. 4. 버려요. 2번 2번 장을 봐요. 2. 밥을 해요. 3. 음식을 만들어요. 4. 설거지를 해요.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방이 너무 더럽네요. 4번 투안 씨는 방을 닦을래요? 5번 제 빨래 좀 지금 걷어주세요. 20과 1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밥솥입니다. 2. 냄비입니다. 3. 빗자루입니다. 4. 휴지통입니다. 2.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옷을 개고 있어요. 2. 옷을 다리고 있어요. 3. 빨래를 널고 있어요. 4. 세탁기를 돌리고 있어요. 4. 4. 5. 5. 5. 5. 수를 주셨다. 1. 물, 길, 달, 얼굴, 2, 서울, 내일, 하늘, 거울, 3. 물 좀 주세요 4. 내일 봐요 5. 내일 봐요 5. 내일 봐요